안녕하세요 럭녀에요. 제가 지금 현재 23개월 된 아기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언어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인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저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엄마들이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찍어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아기 언어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인지한 시점은 거의 20개월 정도쯤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이 아이가 발달이 조금 느리다 그냥 언어쪽으로 아직까지 남들보다 좀 잘 안되네 이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활발해요. 너무 활발하고 약간 마이웨이 기질이 있어서 집중할 때 어딘가 굉장히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게 그 아이의 기질이고 그 아이의 어떤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언어는 남자애들이 좀 느릴 수 있다 그러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는 언니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 언니가 야 근데 유리 왜 이렇게 눈을 안 맞춰? 불러도 왜 안 봐? 어? 정말? 그때부터 유라 유라 열심히 불렀는데 정말 안 보는 거예요. 유라 불렀을 때 안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뭔가를 집중하고 있어서 굉장히 막 놀고 있을 때 그래서 안 보는 줄 알았고 집중했기 때문에 역시나 안 보는 줄 알았고 그러니까 뭔가 순간적인 이런 집중이 강해서 내가 불러도 안 본다라고 생각했지 그게 막 호명 반응이 잘 안되고 눈 맞춤이 잘 안된다라고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가 딱 안 된다고 막 찾아보니까 자폐를 의심해 봐라. 너무 심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그날 하루는 진짜 새벽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장애면 어쩌지? 내가 후천적인 자폐를 만든 건 아닌가? 갑자기 나의 행동을 돌이켜보게 되고 굉장히 걱정에 많이 빠졌어요. 그 눈 맞춤하고 호명 반응이 남과의 상호작용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려면 결국 이것도 언어치료의 영역 중에 하나로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치료를 받는 거를 권유를 받았고 언어상담을 받았는데 상담 비용은 언어치료 그 센터, 발달센터마다 차이가 있어요.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3만원 받는 데도 있고 8만원 받는 데도 있고 좀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처음에 그 상담 받기 전에 이미 내가 이곳에서 받아야 되겠다라는 곳에서 되도록 한 군데서만 받기를 좀 추천드려요. 저는 처음에 모르고 지인에게 추천받은 곳 하나 그리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받으니까 난중에는 치료는 결국 저희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했는데 그 상단비는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나갔거든요. 똑같은 거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난중에 회차당 치료비가 달라요. 3만8천원, 4만원, 4만5천원 이런 식으로 회차별로 언어치료 비용이 있는데 대신에 이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보통 바우처를 이용하거나 의료실비가 되는 곳에서 발달센터 치료를 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바우처는 모르겠고 의료실비를 통해서 회당 거의 한 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언어치료를 받고 있어요. 의료실비가 가능한 곳은 보통 병원과 연계되어서 병원의 진료 처방 하에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실비가 가능했고 또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비급여 부분은 80% 정도 급여 부분은 90%까지 보장이 된다고 했어요. 대신에 이 질병 한 질병당 1년까지 되니까 제가 지금 20개월에 아예 언어치료를 받게 되면 약 1년이니까 거의 한 32개월, 33개월 정도까지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보험 하에, 의료실비 하에 제가 그 아이의 눈맞춤과 호명 반응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난 뒤부터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아이의 행동을 관찰했는데 이때부터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통 아이의 행동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더라고요. 다 부모의 역할이 거의 8, 90% 이상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제 역할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맞벌이를 해서 일을 하게 되어가지고 아이를 5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거의 종일반으로 계속 맡겼고 그렇다 보니까 5시에 와도 저도 이제 집안일마저 밀린 거 하고 밥 차리고 이러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TV를 계속 틀어주었어요. 미디어 노출을 자연스럽게 됐고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2, 3세 이런 시기에 저는 어린이집에 맡겼으니까 이런 애착관계 자체가 완벽하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게 아니죠. 물론 모든 맞벌이 부부가 다 그렇게 되면은 불안정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회피형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러는데 또 저에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에게 뽀뽀나 포옹을 많이 안 해줬어요. 그게 싫어서 안 하거나 뭐 그냥 안 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제 성격이 막 뽀뽀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아는 언니가 자기는 하루에 뽀뽀 100번씩 한다. 너 그렇게 하냐? 어? 정말요? 근데 아이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사랑해, 뽀뽀 막 이렇게 해줬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아이들도 뽀뽀나 포옹 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엄마라부터 안정적인 애착을 느끼는데 제가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나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가 워낙 성향 자체가 활발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읽어주기보다 주로 밖에서 야외활동을 하거나 산책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상호장경하면서 놀기보다 이 아이가 막 그 넓은 세상을 막 바라보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집안일이나 내 그 일이 또 중요시되니까 아이에게 언어적인 자극을 많이 못 줬던 것 같아요. 저녁 되면 한 9시 10시 이때쯤 되면 아 빨리 육퇴하고 또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늘 내 머릿속이 바빴고 이런 여유가 없었기에 아이가 그대로 이 행동들 나의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 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눈 맞춤이랑 이런 호명 반응이라던가 또 아이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발성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시도를 안 하려는 이유가 엄마가 그런 자극을 못 줬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책이 많이 들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오히려 내 문제를 알고 인정하고 나니까 이 아이에게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내 가족 내 아이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어떤 돈을 벌기 위한 거라던가 다른 거를 위해서 너무 달려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코로나가 저에게는 남들에게 다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집에서 또 아이랑 하루 종일 케어하면서 오히려 오래 있게 되고 아이랑 상호작용도 많이 하게 되어서 눈맞춤이나 호명 반응 같은 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혹시 걱정하고 있다면 당장에 나의 행동이 잘못된 건 없는지 그리고 또 언어치료 상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이의 상태를 진단받아 보는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